오늘도 소미랑 리블마만의 가족 평온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갓니가 소미한테 선물해준 손바닥 인형으로 소미랑 놀아주고 있어요. 에구 착해라 우리 딸! 솜아! 언니가 놀아주니 좋아? 아이고! 우리 망아지 꼬리를 그냥 붙잡았네 그리야. 우리 소미는 한시도 입을 쉬지 않아요. 계속 앙앙 뭡니다. 언니 뭐! 언니 봐라! 코를 앙 물어버렸어! 인형도 물고, 언니 잠옷 꼬리도 물고! 책도 물고! 아, 잠자리 바쁠까요? 솜아! 우리 솜사탕 솜! 좀 가만히 있어 이녀석아! 아주 그냥 전쟁이 따로 없어요. 전쟁! 전쟁! 사료도 많이 안 먹어서 사료 먹이느라 전쟁. 옷 입히려면 그것도 전쟁! 식구들이 뭐 좀 먹을라 치면 달려들어서 그거 막느라 또 전쟁! 특히 아이스크림 좋아하는 갓니린이 아빠 이 양반은 아이스크림 먹을 때 꼭 방 안에 숨어서 먹게 되었어요. 아이고! 모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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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래 야! 언니 토끼 머리띠도 갖고 가요. 이 녀석이 만나냐? 언니꺼야 내놔 우리 솜이 집안을 활보합니다 엄마가 청소하는데도 계속 방해하고 아이고 귀여운 방해꾼 이 녀석 데려와요 잠시 조용하다 싶었는데 닌리언니가 귤 좀 먹어보려고 하면 저렇게 달라붙습니다 아이고 마음 편히 못 먹어요 어떻게 먹어 그렇다고 방에 들어가서 숨어서 다 먹을 수는 없잖아요 조금씩 주는 건 괜찮다고는 하는데 우리 솜이가 정말 먹성이 대단하거든요 점프점프 점프점프 이거 먹을래? 이거 먹을래? 이제는 니뉴언니 머르카락도 깨묵니다 직접 먹을 수 없으니 이 방법으로 니뉴언니 어렵게 먹고 있어요 TV에서 강아지 훈련시키는 내용의 프로그램을 하고 있어요 과연 누가 보고 있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솜이에요 우리 솜이 지금 본범사수하고 있어 자는데? 자는거야? 본범사수하고 있는거 아니야? 솜아 어구구 졸려 TV보고 다 자는거야 오늘도 하루종일 뛰어노느라 힘들었을 우리 솜이 코자요 알라비하트 뿅뿅 armored ago landfill 알뜰 now finalmente